용인시가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관내 공원 15곳의 분수를 9월 14일까지 가동합니다. 용인중앙공원과 만골공원 등 근린공원에는 바닥분수를, 동백호수공원에선 음악분수를 하루 2회에서 4회, 회당 30분에서 1시간씩 가동합니다. 특히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로 유명한 동백호수공원 음악분수는 평일 오후 7시 30분과 8시 30분, 주말에는 오후 1시와 4시, 7시 30분과 8시 30분 모두 4회 가동합니다.